FC 월드클라스 대 FC 발라드림의 대결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드림도 어렵게 순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슈퍼리그에 진출했고 월드클라스는 언제나 토너먼트에서의 아픈을 겪었지만 조별리그에서는 굉장히 무서웠던 팀이거든요. 처음 만나는 양 팀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슈퍼리그 비조 두 번째 경기가 킥오프 됐습니다. 언니 올라가요. 자 리사의 골킥입니다. 민서 오른쪽 민서. 오 위험해요. 오 위험해요. 킥이 날뻔했어요. 지금은 서민 선수가 새로 시작한 동료 리사 선수를 좀 배려했어야 돼요. 저기요. 여기 엘러디 엘러디 탈. 굴렀어 민서. 저기 굴렀어. 야 패스 보세요. 이거 너 먹어. 석이죠. 석이의 기가 막힌 수. 일단 석이가 내려가서 플레이메이킹에 가담을 하니까 경서와 민서 이 세 명 삼서 트리오가 패스 호흡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괜찮아. 다시. 경서가 잘랐습니다. 경서 서기에게 돌려드립니다. 석이 돌아라 가겠습니다. 천천히. 경서 끝. 오케이. 오케이. 예. 발라들인. 석이의 골기록합니다. 석이의 발에 이어서 투투치해오면. 또 한 번 경서기 군비가 빛을 바랍니다. 손승현. 킥인. 경서 에바가 밀어내고 라라와 함께 뒷공간을 지켜냅니다. 잘렸어요. 내주고 석이. 골. 발라들인 첫 골기록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겼어. 이겼어. 봄을 때리는 게 많아. 우와. 어떻게 되게 봄을. 완전히 열린 공간 석이가 꽂아넣으면서 2대0을 만들어냅니다. 진작하죠 제발. 진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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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러네. 석이 선수는 정규 리그에서 첫 골 맛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석이 첫 골. Phillip이 첫 골. 오노. 다툼 깔아주고 슈트. 다툼 깔아주고 슈트. 슈트. 야. 하은이. 다운이. 다운이. 인사드림의 킥인입니다. 민서야 받을일 수가 있어. 줘. 민서야. 민서. 그렇지. 석이에요. 석이에요. 경소. 경소의 백킬. 아깝습니다. 민서와 경소의 더블 침프. 그렇게 한 마리 때려지는 몰랐네. 무섭다 어떤 팀이든지. 세시의 돌킥이에요. 그렇지. 다시. 에바. 오 마이 갓. 세시의 슈퍼. 세시. 세시. 슈퍼 세르다. 순간 스피드. 경소의 순간. 파고들은 스피드 대단합니다. 위협적이네요 정말. 에바가 준비하는 월드 클라스의 킥인. 에바. 에바. 나티. 헛어내는 손승현. 서문탁. 서문탁 세워놓고. 신착하게. 에바. 에바. 나티. 다시 한번. 서문탁. 코너됩니다. 구른이예요. 손반전 종료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기고. 지고 그건 문제가 아니야. 우리 게임 플레이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다음 경기도 가망성이 없어. 내가 원하는 축구를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해줘야지. 그래서 다음 경기도 충분히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경서가 잡고 나티를 제꼈습니다. 저기 경서 곱볼 완벽한 플레이입니다. 완벽한 폼대 플레이 와 2대1 죽어야겠다. 미안해. 괜찮아? 넘버 세븐인! 랩브레인! 자 월드 클래식 작전 타임입니다. 여러분들 시키는 대로 왜 안해? 어? 자꾸 뭐... 그런데 뭣대로 하려고 하잖아. 또 한 끌어 못 끌어 하니까 또 조용해졌단 말이야. 아 이런 경기 싫다니까 나. 네. 여러분들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가 아니잖아. 내가 그랬잖아. 지는 건 지는 거야. 우리가. 어? 질 때 지더라도 내가 뭐라 했어. 우리 플레이를 하고 줘야지. 봐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포지션이 없어. 막 우왕장이야. 어? 그럼 나도 여러분들 가르쳐. 우리 여기 안 생긴다니까. 질 때 지더라도 우리 월플덤 그런 거를 보여주고 줘야 돼. 알았지? 네. 오케이? 네. 이제 알았지? 가자. 헤이. 골은 1분 남아서도 2골 넣을 수 있어. 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 플레이어 하던 대로 해.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발은 어쩌고. 알 수 있어. 시작. 시작. 이번엔 월드 클라스의 골입니다. 빨리. 되게 줘야 돼. 조크 언니 여기 앞에. 사람 봐. 상. 오른쪽. 하우. 하우. 사올이. 사올이. 다치. 골. 다치. 골. 골. 발 chan적인 플레이가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이야 사올이가 때리는 줄 알았는데 반대편 포스트에 있던 나키를 보고 나키 이야 몬스톱 슈팅으로 완벽한 마무리 첨대 위로 추격하는 완벽 클라스입니다 에바, 헨, 헤이 나키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 이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 나키 펜치 마 seg 핸드머니 핸드 펜치 킥 펜 Health kick입니다 손으로 달받은 마지막 공기를 펜 lived 몇 초 남자는 상황에서의 펜 Harris p 언니 침착하게! 월드클라스! 월드클라스! 대박! 3점골! 끝났어 끝났어! 대박이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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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